온오프라인 쇼핑도 많이 하고 영화랑 OTT도 놓칠 수가 없고 소신요금도 내야 되는데 이거 다 할인되는 카드 없나?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중! KB국민카드와 카카오페이가 만났다! 오늘의 1분 요약은 바로 카카오페이에서 픽한 혜택과 어피치가 결합한 KB국민카드 카픽입니다. 첫 번째, 온라인 쇼핑 청구할인 옥션 지마켓 11번과 10% 청구할인과 함께 KB페이로 결제 시 추가 5%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오프라인 쇼핑 청구할인 롯데마트, 홈플러스, 롯데백화점, GS프레시, 롯데슈퍼뿐만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, GS25, CU까지 5% 청구할인을 제공합니다. 세 번째, 이동통신 및 OTT 청구할인 SKT, KT, LG유플러스, 리브앤 사용하시는 분들 집중! KB국민카드 카픽으로 이동통신요금 자동맥도시 5% 청구할인은 물론 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, 웨이브, 히빙, 디즈니플러스 정기결제 시 30% 청구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영화 청구할인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 결제 시 20%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온오프라인 쇼핑 할인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할인, OTT 서비스 할인에 영화 할인까지 KB국민카드 카피 놓칠 수 없겠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린 카드에 더욱 자세한 할인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. 저는 KB국민카드 쿠키즈 박인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! KB국민카드